죽기 전에 꼭 가야할 곳.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2017년 최초로 여러분 공개합니다. 900년 전이라고 하죠. 900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고려시대로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고려시대. 캄보디아 3박 5일입니다. 성수기 특가 예약 찬스. 버킷리스트하고 1년에 고객님 400만명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정말 성수기까지 포함이 됐고요. 49만 9천 원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즌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주무시는 건 중요한데 초특급의 로열 앙코르 호텔에서 주무시고 국적기를 타고 안전하게 왕복 탁스. 전일정 식사 제국에 특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행 떠나시려면 이런 거 요목 좀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 참고로 앙코르 호텔을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저희가 준비한 항공편밖에 없어요. 한정적이에요. 딸랑 하나 남았습니다. 앙코르 호텔 보시고 도시 하나죠. 앙코르 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단하죠. 파프롬 사원. 유명 툰레이더. 툰레사포서. 동남아 최대의 크기. 그리고 재래시장.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뭉쳐야 거기도 나왔었고. 또 반나절 자유시간들이죠. 이 코스로 가시는데 49만 9천 원. 그리고 오늘 추첨 진행하는데 저희 잠시 뒤 5명 추첨 진행합니다. 또. 네. 아주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오늘 있으니까 방송에서 여러분 남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건에 180분 상당을 아예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아 180분. 특툭이라고 해서 그곳에 또 교통수단이니까 타보셔야 되는데 무려 30분 상당 포함. 타보셔야죠. 나이트 시티 투어. 또 유럽인들이 관광을 많이 하는 그곳이니까 음료 한 캔까지 포함. 거기다가 박물관 3D, 트리가트까지 보시고 아이들과 떠나시기 너무 좋겠죠. 민속 디너쇼에 카모디아 전통주 민속촌 공여. 객신당 과일 바구니 드리고요. 고벨, 출판요리 꽤 비싼도 여기까지. 전신 마사지 1시간까지 저희가 아예 다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180불. 결제하시면 결제하셔도 100% 취소 가능하고 결제하시면 먼저 전화받고 먼저 자리 잡는 거예요. 결제자 특전입니다. 4만 원 상당의 전신 마사지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 3만 원 상당의 객실레 미니바 1회 무료 이용이 되는 겁니다. 3만 원, 4만 원 더 해보세요. 결제해놓는 게 유리해요. 대표자 1회만 결제해도 동일한 혜택 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결제까지 해보셔서 이 혜택 다 가져가시고 자주 못 보여드렸습니다. 워낙에 가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올해 최초로 보여드리면서 특히나 휴가 시즌에 안 가본 곳으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7, 8월 극성수기. 극성수기. 자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꼭 함께 하시고요.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해피코시 취소 변경 다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은 고객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예약 상담 받고요. 결제 순대로 연락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결제 쪽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